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3.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문 배숙 도목 과숙과 같이 만들되 못 업고 발 잘고 큰 것으로 껍질을 벗겨 맨통으로 만들든지 굵게 점여서 만들든지 하나니라 권레셔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외노초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셔 굵게 점여 만들되 뿔물에 삼나니라 이것이 여름화체 대신 겨울에 쓰는 화체육기로 화체항렬에 넣을 것을 잘못 여기 넣었너라 번역문입니다. 배숙도 오가숙과 같이 만든다. 흠이 없고 모양도 좋고 큰 배를 껍질을 벗겨 통채로 만들거나 굵게 점여서 만든다 궁권레에서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꿀물에 삶는다 이것이 여름화체 대신 겨울에 쓰는 화체 이다 현대시조리법 보면은 방법 1.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채로 하거나 굵게 점인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구요 방법 2.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것은 여름화체 대신 겨울에 쓰는 화체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딱 5일에 삶은 2. 조사 이다 4.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해 4. 배를 벗겨서 사용하는 지적이고 4. 배를 벗겨서 사용하는 지적이고 4. 배를 벗겨서 사용하는 지적이고 5. 무한의 를 벗겨서 사용하는 지적이고